못난 내 사랑도 위현도 날 혼정나마 지워할게 이 일인 이유에 겉에 깎고만 겉에 똥꼬 겉에 오줌 겉에 방구 일이 오래돼 안돼요 개꿀잼 피엉진새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오늘 코트룩결환 한번 해볼게요 예 어 오랜만에 하는데요 오늘 꼭 여러분들께서 재밌는 웃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상 30만원어치를 준비했습니다 어 해피머니 상품권 핀번호로 해서 한장당 3만원으로 30만원어치 구매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상품권이 최대한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코트룩결환 시작할게요 자 첫번째 참여자분 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이응님 윤태훈 개보지 아 씨발놈이 견고한다 미친새끼야 돌았냐 다음 볼게요 이응이응님 개고지 아 씨발 코트의 이상형 유튜버 나 솔직히 유튜버 중에서는 여자 유튜버 중에서는 각건배가 제일 좋아 아니 내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지? 아니 나 저런 거 가지고 있는 새끼가 좀 무섭네 아니 이치 말이야 깔라고 장난으로 했겠지 네 아씨 아 내가 코코까까 코트하트님 바다긴 바다인데 화날 때 가는 바다는? 화날 때 가는 바다? 열받아 응 아 아 씨발 자 다음 장하성찰님 아니 노자만 보면 그게 무슨 노무현이면 그럼 나는 노 래 하는 코트니까 나는 일백했네 미친새끼인가 야 자꾸 앞뒤 맥락 없이 그 단어만 그것만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 몰아세우지 마라 앞뒤 맥락 없이 자 다음 우리 반기무님 떠나갔듯 나의 미소가 넓은 순간 아 이런 씨발 정말 짜증나는구만 개새끼들이 아니 내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십몇 년 혹은 이십 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태어나서 개인기가 그렇게 없냐는 거야 그렇게 존노잼 인생이야? 어? 아니 뭐 삼행시라도 아니면 넌센스 퀴즈라도 뭐라도 해봐 어? 어? 뭐 커트 끄고만 커트 고중 커트 방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 ㅈㄹ하고 있네 이 아으 C 다음 ㅡㅪㅇ님 아 아 이 울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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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빼 울빼 콧밥이들 현 상황 이거 인간아 공부 좀 해라 네 뭐뭐뭐냐 나 참아 뭐라 그래 노래하는 콧대 방송? 바로 들어가야지 아니 여러분들 난 멍청한 애들이 제일 싫어 정말 지긋지긋해 침몰이 나 이 새끼 또 개지랄.. 혼자서 개지랄 똥 떨고 있네 님 콘텐츠 언제함? 저 새끼 블랙 시켜 웃긴데요? 개꿀잼인데요? 역대급 개꿀잼인데요? 참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의인화 시켜서 묘사하는 게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고태 형 나랑 돌래? 두 아워즈 레이터 오늘 재밌었어 두 아워즈 레이터 유튜브 그건데 오늘 재밌었어 하고 그냥 끝내버리네 어 참신했잖아 어떻게 이런 애들까지 3만원을 다 줘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아 그냥 진짜 빵 터지는 애 있으면 죽게 꼬꼬 깎아? 개짖는 소리 님 뭔가 좀 인위적인데? 원래 이게 소스가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건데 좀 뭔가 야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뭐지 이게? 아 일배야? 미쳤다 와 이런 식으로 침투한다고? 진짜 돌았다 일배충 새끼들 왜 이러지? 사람이 싫다고 하면 더 아는 것 같아 모르는 적이라니 모르는 적이라니 진짜 왜 그래 나는 일배 안 아임 장채 님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 이 새끼들 요즘 보면은 개놈의 새끼들 진짜 아임뚤에 따라하는 새끼들 니네 그거 이거 유행됐어? 어린애들한테 여러분 모르죠? 나 얼마 전에 녹음하러 건대입국 쪽에 갔다 왔는데 PC방에서 2-3시간 시간 죽일 때 뒷자리에서 뒷자리에서 고등학생 둘이서 막 응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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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랄하던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새끼 어떻게 해야돼 유행됐어 이거 자 어 니가 님 니가 웃겨봐 이 시발년아 내가 30만원 줄 테니까 개새끼야 야 이 시발놈아 이 새끼가 IP 다 뜨면은 너 잡을 수 있어 내가 DC인사이드 다 로그 남는데 이 싸가지 없는 새끼가 어따 대고 이 개새끼가 싹 바가지 없는 새끼가 어따 대고 욕짓거리야 욕짓거리야 디실라고 내가 문상도 30만원 줄게 내가 문상도 30만원 줄게 병신새끼 없죠? 개새끼야? 웃겨줄 수 있어 다음 코트 볼 따기 님 이것은 니 땅이다 를 영어로 하면 이것은 니 땅이다? 이것은 니 땅이다? 유 디즈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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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다음 된장찌개를 좋아해 김치찌개도 좋아해 부대찌개도 좋아해 순두부찌개도 좋아해 와 마지막에 안웃긴데 어거지로 빠개면서 웃음 유도하는 새끼 봐서 와 이 새끼 대박인데 이 새끼 거의 뭐 개콘 스태프인데 어? 사람들 웃으라고 옆에 카메라 안 나오면 돼서 이러면 사람들 박수 쳐야 되고 막 웃어야 되고 하나도 안웃긴데 이러면 아하하하하하 이런다던데 개콘에서 코코까까 코트 콕 올 때 센스있네 이 친구 주자 어 요들송님 경제동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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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네 예 아 진짜 아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진짜 하지 마세요 예 니은 니은님 사장님 경제동자라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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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진짜 여러분 이 새끼 통신사 통피 쓰다가 IP 바꿔가지고 바로 2연타로 쳤네 와 이 새끼 진짜 주도 면밀한 새끼다 원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니 진짜 이건 내가 과거 이런걸 떠나갖고 있습니다 아하 일랄라 알라하우 아크바르 알라하우 아크바르 아샤드워나 일라일라 일랄라 얘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코코까까 어제 코트 휴방한 이유 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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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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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달라고! 박아줘! 그렇지! 아하! 땡큐 베리 맨치 미친 한대 눈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한대 눈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젠 후회해도 어쩔 수 없어요 abus 유님 족발국주 이리오시죠 실헤헤헤ações 그분입니다 그분의 먹방 먹방의 시초 예 한 족발국주 이리오시죠 실헤요 이리 오래둣 아ие aldeeyo 우아으يد 으아아아아한 으 awesome 네 그분입니다 그분의 먹방 먹방의 시초 족발공주 이리 오시오 싫어요 이리 오래돼 안돼요 존나 웃기네 1세대 방송인 그분 있잖아요 태초의 방송인 태초의 BJ 육신 족발공주 이리 오시오 싫어요 이리 오래돼 안돼요 주자 웃기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코드야 재밌어 다음 더 행복한 마음 하면 더 행복한 사람도 나 혼자만을 지워갈게 와 목소리 저주받았네 이새끼 와 족갔다 목소리 무슨 짐승소리가 난다 더 행복한 마음 하면 더 행복한 사랑 아 이거 저기 내 코트 제자라고 이렇게 나온 그거 저기 따라하는 거구나 오 배꼬만 턱이 대압 빠져바리 너에 대한 남이었든지 제 제자요 이 가녀린 내 사랑을 외쳐갔어 내게서 널 뺏어 간 거야 이젠 보낼게 이젠 보낼게 놀러와 줄게 내가 없는게 더 행복한 너라면 I'm also Romeo 나 혼자 남은 사랑도 이해할게 못난 내 사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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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난 반 지월길 되고 그래야 그거만 믿고 널 보내는 나니까 마지막 이 사람은 조금은 사랑했었다고 노노노노 노? 아무튼 어디 사는지 궁금하네 아직 어디서 살고 있고 근황이 친구 근황 진짜 궁금하네요 보고싶다 코트 만난 시청자 커플 코트형이다 코트형이다 그냥 가자 아주 팔리잖아 알았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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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적 없어 앞으로도 그럴 일 없고 자작곡 님 응 씨바 아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이런거 하지마 진짜 지금 시기가 그럴 시기가 아니야 하지마 알았지 운동하는 코트 뭐야 운동하다 뒤졌다고 고혈압으로 이거야 자 여기까지 하고 코트 루키아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혈압으로